미국면화협회는 6월 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더프라자 호텔 서울 2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지속가능성 미국 코튼 포럼을 개최한다.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최원정 코튼 카운실 인터내셔널 한국대표가 지속가능성 미국 코튼 포럼 2024 프로그램 소개를 시작으로 마크 드리스 주한 미국대사관 노무공사 참사관의 축하사에 이어 본격적인 포럼 행사가 진행된다. 포럼 행사는 라즈반 오엔시아 코튼 카운실 인터내셔널 아시아 담당 이사의 코튼 카운실 인터내셔널 신사업 소개에 이어 네이선 리드 미국 면화업체 농부가 미국 코튼의 지속가능성 농법을 소개하고 리즈 허시필드 그린 이시 대표가 미국 브랜드 및 리테일러의 지속가능성 추적가능성 순환경제에 대한 현재의 시각을 발표한다. 이어 리벤 베레스트 카턴 USA 솔루션스 프로그램 컨설턴트가 COT2N USA 순환경제 연구자료를 발표하고 제인 싱어 인사이드 패션 수석 편집장이 글로벌 브랜드 및 리테일러의 지속가능성 소싱 패턴의 변동 시대에 한국 텍스타일 제조업체에 온 전략적 사업기회에 대해 설명한다. 기존에 개최해온 코튼 데이 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미국 면화 수요업체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